저번에 일 있어서 그 도전 난이도 랜드랜덤 그거는 방송상으로는 못했는데 박격포 부대에 만나고 다 터졌어요 결국 그래서 저번에 말한대로 이번에 할건 극한 처리모드 켜고 하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보면은 적들은 강하고 상인들은 구두새의 식량은 부족하고 정착민들의 성격까지 나쁩니다 디지털 고문을 즐기려면 도전하세요 해보죠 뭐 이건 됐고 착륙지점 도전 보자 간만이라 또 헷갈리네 좋은 곳이 어디 있냐 대충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가봅시다 이제 캐릭터들 섞어야 되는데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한명은 사격 좀 좋게 해야되고 이정도면 나쁘지않나 아이 부정적 안돼 탄치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 특징들 다 왜 이렇게 안좋지 뭐야 이건 또 연협의존증? 처음 보는건데 전투 결격상의 예술 결격상의 예술 둔감한 정신의 괴짜천재 특성은 나쁘지않고 예술 못하는데 의학괜찮고 채굴되고 채굴되고 사격도 나쁘지않네 초반에 괜찮은거 같아요 일단 얘는 넘어가고 성격이 좀 별로 안좋아 지적노동 제작 이쪽을 못한다는건데 얘가 요리사 한명 필요하지 동성애? 동성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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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련 되나? 조련도 되는구나 그럼 굳이 조련은 키우수가 아 높은걸 할필이 없고 요리좀 떠라 어 괜찮네 일단 이거는 특성단체는 괜찮은데 우울증의 나태 야행성의 네 다음 손님 폭력 지적노동 연구랑 굳이 얘한테 맡길 필요없는데 요리재배 좋네 아름다움 철의 의지 야 잠깐만 이거 나쁘지않다 오케이 됐고 가벼운 발 빠른 저거겠고 싸움꾼 나쁘지않은데 얘도 아이 단순노동 못한다고? 아이 안돼 단순노동 못하는건 안돼요 초반 애들한테 결격상 없음 검소 신중한 사수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초반에 채굴 좀 높은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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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굴 특징이 나쁘지않아야돼 좋을필은 없는데 약물선호? 안돼 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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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극영색 안돼 잠깐만 얘네 부상 없지? 이 정도는 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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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쇄골삼 아 정신미인가? 힘든데? 얘가 결격사항에 폭력이 있어서 결격사항은 폭력 하나 더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 얘는? 싸움밖에 못하잖아 단순노동 패스 폭력도 패스 아 결격사항 없는 애 찾기야 도세? 안돼 일단 결격사항 없는 애를 먼저 찾아 없지 부상도 없고 나태 하지마 제발 좀 다 나쁘진 않은데 더위사랑의 괴짜천재 멘탈이 좀 안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? 어쩔 수가 없다 시작을 하자 아이고 아이고 캐릭터 뽑는데 아 보자 간만이에요 다 까먹었는데 잠깐만 애완동물 늑대? 괜찮네 뭐야 이건 아 오케이 뭐야 이건 또 처음이 있는 거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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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놓고 해놓고 애들 능력이 어떻게 됐지? 이 정도 해놓고 연구 됐고 아닌데? 애들 능력 어디서 봤더라? 캐릭터 어 사격구 얘가 사격 10 그러면은 너가 장총 착용하고 얘는 싸움 못하죠 일단 착용하고 다 가져와 그리고 이제 털을 어디에 잡냐면은 삐져나오는 데는 별로 안좋은데? 이쯤 잡아볼까? 구역 저장구역 일단 일로 와라 아니다 잠깐만 아 간만하니까 헷갈려 여기가 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 좀 나와있는 것 빼고는 자 그러면은 일단 6 곱하기 6이었죠 그 최소 그게 일단 애들 방 여기 만들어주고 이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놓고 저장구역 대충 여기다 만들어놓자 이것도 해체를 해주고 해체됐지 뭐야 처음에 두 개밖에 안 떨어진다고? 야 근데 무슨 템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있냐?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정착 및 침대 필요 아 구상할 때 새로는 연 아니 아니 니들 여기 뭐 연애하러 왔니? 시작하자마자 저래 나쁘진 않아요 큰 침대 하나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참나 시작부터 뭐하는 짓이야 저게 아 아참 어디갔어 가구에 얘네 밥먹을 땐 만들어줘야돼 하고 이쪽은 채굴 좀 하자 이런거 채굴 해줘야지 이런거 채굴 해줘야지 아니다 여긴 지금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죠? 아 취소 이거구나 이 정도만 해놓자 하고 계획은 치워주고 야씨 잠깐만 곰이다 뭐 일 안하겠지 여기서 사냥을 사냥을 권총 잠깐만 얘가 장총이지 사냥은 혼자 보내고 사냥 여럿이서 해봤자 도움이 될게 없어요 보면은 아참 얘 저기 만들어줘야되는데 동물잠자리 동물잠자리 이걸 먼저 만들지 재료가 없구나 나무 벌써 다 떨어졌다고? 나무 벌써 다 떨어졌다고? 나무 벌써 다 떨어졌다고? 나무가 아이디어 잠깐만 왜? 부자 아닌데 잠깐만 왜? 누가 Jinping restoring 날 마ó 빛 어디 뭐였지? 캐릭터 액 아 그냥 비벗대 아이 시작부터 야 잠깐만 다 사냥해 경고 하고 나무가 없죠 지금 명령을 벌목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야 시작 자원이 이렇게 없구나 잠깐만 너네 벌목코트 하면 안되냐 아 아이고 이거 나중에라 안돼 지금은 아니 왜 저거 먼저 하지? 무조건 복제 70개 방문객 뭐냐 아 거래구나 사교 얘네 0 8 6 얘로 어디갔어 뭐 거래할 거 있니? 흠 아니야 잠깐 부품 내가 47개구나 부품 됐고 이건 뭐냐 처음 본다 흡연 안돼 수리가 봐줄 생각 없어 옷이 없다고? 아 시작부터 이게 뭐냐 방어시설 방어시설 필요 슬슬 방어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슬슬 방어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집도 제대로 안되는데 무슨 방어시설이야 아이씨 드디어 저거 만들었다 먹을 좀 하고 도축장 일단 여기다 만들자 비벗대 가져오긴 하나? 이것도 가져와 미라노가 아니라 보존식량 가져오고 비벗대 어디갔지? 비벗대 어디갔지? 아 여기였구나 잠깐만 아 잠깐 시세저장고 온건 없나? 뭐야 아 깜짝이야 사치님 다시 안녕하세요 동물이 아니고 잠깐만 아니 구역 처리구역을 만들어줘야되지 참 처리구역에 시체보관해놓으면 알아서 가져오겠지 고대위협 아 이거 오케이 알았어 지금은 저거 건들면 안돼요 얜 죽은거잖아 응 그래서 액서 계속 반복 도축은 다 해주죠 유리 누가 아냐 어 얘가 아는구나 잠깐만 너 같이 자고 싶은데 있지 않냐? 필요 그러니까 창구 창구님이죠? 안녕하세요 제피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함 이거를 소유자를 야 니도 여기서 자라 그렇지 아이씨 초장부터 연해지는거 좀 마음에 안들긴 한데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비오죠 일단 주변벌목을 시켜주고 아 저 곰을 길들이자 커플 지옥